근데 그 불편함이 그리고 또 제가 다 남녀공학을 나와서 그게 그냥 일단 시선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 같은 것도 맞아요 체력장 같은 거 할 때는 맞아요 그런 적도 있고 나는 막 옛날부터 그런 거 막 남자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놀리지 말라고 그럼 제가 다음부터 안 뛴다고 아니 아니 진짜 상처받잖아요 아니 잘하시는 거 중에 팔씨름을 저본 적이 없다면서요? 한 번 졌어요 그 신봉성 씨한테 걔 이기면 뭐해 아유 개교수 뭐해 너를 도움한데 사는데 신봉성이 그런다면 이제 조혜령 기가민 이형자까지 그럼 그때도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졌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느낌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막 되게 아쉬워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 그렇게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있어요 원래 좋은 근육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침칫게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럼 좀 여기서 김희선 씨랑 팔씨름 한번 해봐요 아우 왜 이래요 저는 팔씨름 되게 약하고 그냥 봉태규 씨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 니가 저래요 제가 해볼게요 옷도 여자같이 입었는데 여기 집에서 어? 제가 가서 나 근육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호리호리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쓸 거 아 좀 힘든데? 그런 거예요 남자인데 아니 팔목 잡고 해야죠 아니 팔목 잡고 해야죠 아 정식으로 할 줄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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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a 골듬팅. 아 뭐야. 여기 팔 너무 작아요. 시작. 오오오오오. 어머x4 미개야. 아니 저 정식으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정식으로 한 번만? 아 진짜 세요? 진짜 세요. 정식으로 해서 질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해가지고 지금 연결할 수 없어요. 아니 궁금해서 진짜. 자 준비. 옆에서 좀 준비. 해주세요. 준비, 시작! 와, 흉기는 진짜 세다. 얼굴 되게 빨개지셨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다. 아니, 발목 잡고는 진짜 못 이기겠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는 척하다가 이겨야지 했는데 한 번 넘어가니까. 저도 야리야리하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체험자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진화된 예쁜 조혜련 같은 거. 아니, 괜찮아. 아니, 조혜련 씨가 그래요. 아니, 저는 왜 조혜련 씨가 진짜 좀말하면 근육 붓고 이거 세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혜련 씨 진짜 세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같이 이렇게 뛰어가면 제가 잡아서 세우는 씬을 찍었는데 잡느라고 애 먹었어요. 진짜 빠르다. 아, 진짜요? 진짜 빠르다. 이렇게 따라잡아서 잡아야 되는데. 막 힐을 신고 막 절결찾아서 도망을 가면. 힐을 신어서 어떻게 뛰냐 걱정을 했는데 잡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지혜 씨. 지혜 씨, 잠깐만요. 지혜 씨. 지혜 씨. 아니, 근데 남상일 씨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아, 자기를 사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얼굴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출연한 장면을 제가 모니터 차원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생각하면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돌려보고. 멀쩡해 그 VOD 구매해가지고 그냥 딱 눈 뜨면 딱 켜요. 그래서. 업소처럼 틀어놓는 거예요? 네, 그냥 틀어놔요. 무한반복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급하게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 제 것만 돌려보고. 본인이 봐도 예뻐요? 아니, 어떨 때는 예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나 안 갔다 이럴 때도 있고. 아, 나 안 갔지 더 예쁘다? 네. 어쨌든 안 예쁠 때가 없는 거구나, 계속 예쁘구나. 그러니까 예쁘다, 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일 예쁘다. 제일 많이 보고 100번 이상 본 것도 있어요? 이승기 씨랑 하기 힘든 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역시 돼요. 감사합니다.